경칩이 지나고 봄을 알리는 반가운 소식들이 들려오는 계절입니다. 겨운에 웅크리고 있던 가슴을 활짝 열고 따뜻한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요즘처럼 환절기에는 건강관리 잘하셔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강에 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몸은 여러 증상을 통해 몸의 여러가지 위험 증상들을 알려주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위험신호를 무시하고 방관하면 결국 응급상황이라는 비상사태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 몸을 굳이 기계에 비유해본다면 고장이 난 기계를 고칠 생각은 안하고 계속 사용하다 보면 결국 고장이 나고 망가져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 몸이 보내는 위험신호를 잘 살펴서 평소에 건강 잃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더욱 힘써야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10가지 위험을 알리는 증상을 통해 건강체크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체중 감소는 대부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별다른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하거나 다이어트 노력 없이 체중이 크게 감소한다면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기준은 한 달 안에 체중의 5%가 빠지거나 12개월 안에 체중의 10%가 빠지는 경우입니다. 원인은 갑상선 이상 우울증, 간 질환, 암, 장래 신진대사 이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 말기암 환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건강하게 생활하다 갑자기 생을 달리한 경우를 직접 목격한 바 있습니다. 기준은 섭씨 38도의 체온이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여러가지의 감염, 염증, 임파종, 면역 억제제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항암치료 같은 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중이라면 특별한 이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코 막힘이나 지나친 운동에 의한 호흡 곤란이 아니라면 이는 건강에 분명한 적신호입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고질적 기관지염, 천식, 심장이상, 정신적 쇼크, 폐렴, 폐혈전, 폐섬유증, 폐고혈압 등이 원인입니다. 특히 가만히 앉아있는데 호흡곤란, 증세가 온다면 그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의 직접 사인이 폐렴으로 운명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 없이 대변의 이상이 왔다면 캄필로박터 혹은 살로넬라 같은 박테리아 감염이거나 성대장 질환 혹은 대장암일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때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틀 이상 지속되는 극심한 설사,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 약한 설사, 2주 이상 지속되는 변비, 이상하도록 갑작스러운 대변 욕구, 혈변, 검거나 혹은 찐득한 변을 보게 된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람이 경우에 따라 갑자기 성격이나 행동, 사고 방식이 뒤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감염, 뇌부상, 뇌졸중, 저혈압의 영향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복용하는 약의 부작용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대부분 최근 복용한 약이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다음 증상일 경우 반드시 병원을 찾도록 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혹은 지속적인 정신 혼란, 갑자기 방향 감각을 잃거나 혼미해지는 경우,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공격성, 환영, 환청, 이 경우는 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해당됩니다. 이는 당신이 특히 50세가 넘었을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갑작스러운 두통은 뇌졸중, 혈관 내염증, 수막염, 뇌종양, 동맥류 이상 확대, 외부 충격에 의한 뇌출혈 등이 원인이 됩니다. 특히 두통이 구열, 뻣뻣한 목, 발진, 혼미, 발작, 시각적 이상, 말하기 어려움이 있거나 씹을 때 통증, 두피 통증과 함께 나타날 경우, 반드시 병원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뇌졸중이나 일과성, 뇌호혈 발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에 증상이 함께 나타날 경우, 총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일 수 있으니, 재빨리 응급실로 옮겨져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무력감, 얼굴 마비, 한쪽 팔이나 다리 마비, 갑작스러운 시력 이상, 말하기나 듣기에 어려움이 있거나 이해하기 어려움이 있고, 벼락처럼 닥치는 두통, 갑작스러운 현기증, 넘어짐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가야 합니다. 저같은 경우도 갑작스러운 시력 이상을 24시간 이상 방치하여, 막막세포 손실로 일부 시력의 손상을 받아 치명적 결과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막막박리 초기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냥 두면 시력이 크게 손상될 수 있으니, 병원에 가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이 증상이 구토증과 함께 일주일 이상 지속된다면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췌장암, 위암, 난소암 등 여러 종류의 치명적 질병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대개 관절 감염이 원인입니다. 그냥 두면 세균이 다른 부위로 퍼져 매우 위험할 수 있으니, 바로 병원에 찾도록 합니다. 물론 특정 종류의 관절염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내 몸이 보내는 여러 증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건강신호를 통해 건강체크를 해보시고, 건강관리 잘하셔서 아프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